그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천동설 우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천동설은 영어로 지오센트릭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구가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둥근다는 사실을 아니까 푸톨레마이오스는 이런 우주를 생각했던 겁니다. 지구가 둥그니까 가운데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다 서기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다 알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중세에는 과학이 얼마나 퇴보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어요. 콜롬버스나 마젤란 같은 사람들이 멀리 항의하면 지구가 평평해서 바닷물이 낭떠러지처럼 막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퇴보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둥글고 크기까지 쟀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지구를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집어넣고 그다음에 수성, 금성, 해, 목성, 토성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가운데 있는 이 우주를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동설 우주로는 하나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리소텔레스의 물, 불, 공기, 흙은 잠깐 복습해 볼까요. 밑에서부터 흙, 물, 공기, 불로 배치되어야 안정된 우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운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아리소텔레스 우주에서 원운동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천동설을 낸 사람은 푸톨레마이오스죠. 푸톨레마이오스는 이런 우주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위에서는 위로 던지면 떨어지고 직선운동밖에 없는 우주예요. 그런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달이 제일 앞에 등장을 해요. 달이 원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성, 금성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부터 왜 우리가 만든 룰을 깨느냐. 왜 갑자기 직선운동을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푸톨레마이오스는 제5원소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불, 공기, 흙은 그렇다. 그런데 여기 달이 나오면서부터 이 위는 원리가 달라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에테르, 영어로 이사라고 그러죠. 에테르가 또는 그리스말로 아이테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가, 오원소가 우주를 만든다. 그래서 오원소는 어떻게 해요? 원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푸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우주는 월하권하고 월상권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우주, 우주 원리가 달라요. 그래서 월하권과 월상권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인간이 사는 현실 지옥이고 저 밖에 하느님과 신들이 있을 넓은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까지 아주 바람직한 우주론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받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천동설 이론은 일단 천문학자들한테도 만족감을 줬지만 기독교 계통 종교에도 굉장히 만족감을 줬던 겁니다. 신의 영역, 중간에 천사의 영역, 그다음에 인간의 영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요. 천동설 우주에서 나중에 지동설 우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동양으로 오면서요. 전래되면서 원래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지중설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구가 가운데 있으니까 원래 지중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번역하는 거죠. 지구가 가운데 있으면 하늘이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천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바꿨느냐. 간단해요. 다음 것을 얘기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지동설은 영어로 뭘까요? 지동설은? 힐리오센트릭 유니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지동설은 해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헷갈립니다. 저도 금방 헷갈릴 뻔했어요. 해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동양으로 넘어와서 정확하게 번역이 되면 일중설이라 해야 됩니다. 일중설. 그런데 뭐가 어색해요? 우리 동양은요. 일지로 세상을 나눠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천지로 나누었지 일지라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중설은 해가 가운데 있으니까 지구가 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갈릴레이가 나중에 종교재판하고 나올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잖아요. 그 말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그래도 지구가 공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해가 가운데 있으면 지구가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지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바뀌어서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문제에 틀려요. 언뜻 보면 이게 지구니까 지구가 가운데 있는 건데 이걸 아 이게 지동설이구나. 아 힐리오. 힐리오가 저 아 이거 천동설이구나. 이렇게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래서 지오센트릭이 천동설 결과적으로 힐리오센트릭이 결과적으로 지동설이 됐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천동설 우주는요.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그 천동설 우주에 도전하게 되면 종교재판을 받을 정도로 무려 한 1500년 가까이 내려오게 됩니다. 서양에서 이렇게 천동설 우주가 자리 잡았을 때 그럼 동양은 뭐 했느냐. 동양도 틀림없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알고 지구가 가운데 있는 우주를 생각했을 겁니다. 동양에서 처음부터 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동설 우주를 생각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동양에는 명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부분을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마찬가지거든요. 서양 사람이 동양보다 훨씬 낮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옛날에 선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물론이고 천동설 우주 정도는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기록이 없는 것이죠.